A.N.E.S.O의 홍세혁, 나영이예요. 이 작품을 하면서 여러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. 어떤 부부들의 그런 사랑을 찾아가는 많이 소원해졌다가 그리고 또 많이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다시 부부를 찾아가는 그런 얘기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. 화제도 많이 나왔었고 또 연기자들 특히 김현주, 지진이가 아주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여줬던 그런 좋은 작품이었고요.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좋은 작품에 같이 작업을 했다는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즐거움이 없고 정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부부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드라마의 계기로 많은 부부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드라마가 됐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동안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건강하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